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투자스토리의 방교수입니다 IMF 때부터 투자를 해오고 이코나믹스, 파이낸스, 어카운닝 등등을 공부하고 있는 미트리 마을 위장이고요 제 채널 예능 힐링 종합엔터테인 방송입니다 주식은 참고만 해주시고요 오늘 4월 28일 금요일 이번 주 장이 잘 끝났습니다 지금 3시 58분이고요 2분 정도 남았는데요 오늘 잘 올랐습니다 2분 남았는데 떨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다우존스가 34,087로 0.77% 정도 올랐고요 261포인트나 올랐습니다 S&P500도 오늘 32포인트가 더 올라서 4,167로 0.79% 올랐고요 나스닥은 12,221로 79포인트가 올라서 0.65% 올랐고요 러셀이천은 1,767로 15.85%가 올라서 0.90% 더 올랐습니다 빅스는 16.02까지 떨어졌습니다 정말 많이 떨어졌고요 자 오늘은 날씨가 좀 흐렸죠 날씨가 좀 흐렸고 근데 비는 오진 않았습니다 이제 날씨도 좀 쌀쌀하고 54도인데 섭시로는 한 12도 정도 될 것 같아요 날씨도 좀 흐려가지고 좀 안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는데 일단은 오늘 오전에는 굉장히 변동성 있게 움직였습니다 자 오전에는 갑자기 막 올라가더니 이제 방송이 끝나니까 갑자기 막 떨어지더니 다시 올라가더니 쌍보험 그리고 떨어졌다가 거의 보압 수준까지 내려갔었죠 나스닥은 거의 마이너스로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다시 또 이제 살아나가지고 계속해서 꾸준히 올라가다가 좀 내려갔다 하면서 플러스로 잘 끝났습니다 오늘 이렇게 올라간 이유를 아무리 곰곰이 따져봐도 굳이 이유를 찾자면은 오늘은 일단은 지수들이 나왔는데 지수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잘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일단은 오늘 개인소득 자체가 0.3%가 늘어났죠 그래서 예상인 0.2%보다 소득이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소득이 좀 늘었고 그리고 예상인 마이너스 0.1% 개인소비보다는 소비가 그렇게 줄지는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0.1%였는데 0%가 나와가지고 소비도 소득도 생각보다 그렇게 줄지 않고 늘었고 거기에다가 개인소비도 그렇게 많이 줄지 않고 아직까지는 경기가 좋다는 생각을 좀 하는 거죠 어제도 GDP가 나왔는데 개인소비가 조금 올라가 있었죠 소득도 괜찮았고 그래서 저축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 자 요래서 시장이 조금 안도를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하지만 오늘 아침에 물가는 5.4. 근원이죠 연준이 바라고 있는 근원은 4.5%를 예상했는데 4.6%가 나와서 약간 깜짝 놀라켰습니다 하지만 헤드라인은 떨어졌죠 그래서 PC 물가가 5.1에서 4.2%로 떨어졌습니다 일단 헤드라인은 좀 떨어졌고 거기에다가 근데 연준이 바라보고 있는 슈퍼코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슈퍼코어가 지금 0.3% 올라간 게 나오는데 그래서 집값이랑 에너지 가격을 뺀에서 그쪽 서비스 가격을 뺀 그 코어 쪽은 블룸버그가 계산하니까 0.2% 밖에 안 올랐다고 합니다 자 그런 것도 약간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미시간 기대 인플레이션이 오늘 4.6%가 나왔는데 뭐 지난번에 이미 잠정치가 나온 상태에서 3.6%에서 4.6% 나오니까 그냥 예상만큼 나왔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최종치 4.6%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물가는 기본적으로 4.6% 근원이 나왔고 미시간 기대 인플레이션도 4.6% 정도 되고 올해 그래서 물가는 잘 안 잡히는 모습이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불안하죠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를 낳을 법도 한데 자 오늘 좀 잘 올랐습니다 자 그거 외에 이제 보시면은 그래도 주식시장을 좀 견인을 했던 이유는 많은 기업들이 좀 실적이 좀 잘 나와서 그런 것들이 좀 견인을 해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인텔이 오늘 한 3.87%가 올라가면서 인텔이 실적은 좀 안 나왔는데 전망을 좀 좋게 내놨고 뭐 인수 같은 건 중국 쪽 기업 인수한다 반도체 기업 인수한다 이런 소식도 나왔고요 자 그걸로 인해서 반도체 전반적으로 다 같이 올랐습니다 엔비디아도 시총을 좀 많이 차지하죠 그래서 지수에서 차지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엔비디아도 1.38%가 올라서 276%까지 올라왔고요 AMD도 오늘 2.35%가 올라서 89.44%로 자 필라데피아 반도체 인덱스랑 전반적으로 해서 반도체가 좀 올랐습니다 그런 것도 좋은 역할을 했고요 오늘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애플이 약간 올라가주면서 또 지수를 잘 버텨주는 역할도 했고 오늘 테슬라도 좀 올랐습니다 163.94%로 2.26% 정도 지금 올라있는데 잠깐 나고 조금 더 올라갔을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수를 잘 버티게 해주는 힘이 됐던 것 같고 그거 외에도 오늘 에너지 주식들 ZOM이죠 엑스모바일이 실적이 좀 잘 나오면서 이런 것도 이제 지수를 좀 끌어주지 않았을까 다우 같은 것들 자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 다음에 은행주들도 오늘 벤컵아메리카 JP모건도 잘 버텨줬습니다 자 벤컵아메리카 1.30% 올라서 29.2% 됐고요 JP모건 0.79%입니다 자 오늘 뭐 여러모로 아마존이 어제 실적 발표를 하고 원인콜에서 CFO가 전망이 좀 불투명하다 이런 얘기도 하고 AWS 클라우드 쪽이 조금 둔화될 것 같다 그러면서 아마존이 좀 떨어져서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도 아마존이 크게 아마존만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자 엊그저께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 나오니까 마이크로소프트만 홀로 다 시장이 떨어졌는데 이번에는 아마존만 약간 왕따당하는 느낌으로 조금 떨어졌습니다 예 그렇고요 근데 오늘 좀 이제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는데 자 오늘 걱정거리가 이제 이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죠 그래서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가 자 한테는 147%까지 올라갔던 주식인데 오늘 또 한 거의 30% 이상이 떨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은 예 은행 쪽에서 지금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가 예 지금 43.61%나 떨어졌습니다 오늘도 자 어제 약간 반등을 해서 좀 안도감을 줬는데 이제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FDIC에 이제 넘어갈 수도 있다 이런 예 기사가 오늘 나왔습니다 자 다른 은행들은 이제 여기에 더 발 담그기를 원하지 않는 것 같고요 아마도 정부 쪽에서 힘을 써서 예 요거를 좀 구제를 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FDIC가 결국은 인수를 하지 않을까 싶고 오늘 레리 서머스 교수도 자 한 발 좀 빠르게 이게 불이 번지기 전에 잡아야지 일단 번지고 나면 큰일 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실버 게이트도 벌써 무너졌고 SBB도 무너지고 시그니처 은행 오늘 FDIC에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시그니처 은행은 조금 뉴욕에 사람들이 좀 부족해가지고 적절하게 관리 감독을 못해서 시그니처가 무너졌다 세 번째로 큰 은행이 무너졌죠 미국에서는 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퍼스트 리퍼블릭을 잘 막아내지 못하면 좀 이렇게 도미노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레리 서머스가 오늘 경고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FDIC 44% 오늘 또 떨어졌고요 자 이틀 동안 거의 80% 떨어졌다가 어제 한 10% 8% 정도 반등을 했다가 오늘 다시 44% 반등했습니다 아직도 여기에 불안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는 편이고요 퍼시픽 웨스트 6.35% 같이 떨어졌고 예 요쪽 지역은행들이 약간 약세를 보였는데요 그래도 오늘 은행주들은 전반적으로 대형은행들은 좀 올라갔고 실적이 좀 잘 나온 뉴욕 커뮤니티 벤코는 자 16.32%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은행 문제는 일단 지역은행은 퍼스트 리퍼블릭은 퍼스트 리퍼블릭은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문제인 걸로 일단은 잘 일단은 가둬지고 있는 편인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 오늘 테크주들도 소형주들이 좀 올라졌어요 다행히 소형주들은 아직 실적이 남아있죠 자 다음주부터는 이제 중소형주 실적이 많이 발표가 됩니다 소파이 같은 거는 자 다음주 월요일날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자 오늘 좀 올랐습니다 2.80% 정도 같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예 다음주에도 이제 테크주들 이제 소형주들 실적 발표 나니까 아직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자 대형주들은 이제 실적 발표가 애플 빼고는 거의 다 끝났고 예 다음주부터는 예 다른 주식들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스타벅스 같은 거 다음주 실적 발표 있죠 아까 제가 찾아놨는데 여기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다음주에도 실적 발표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많이 남아있는데 자 이제 지수를 움직일만한 실적 발표는 아직 안 남았죠 예 그래서 많이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목요일날 실적 발표가 있는데 화요일날 수요일날 FOMC 회의가 있어요 그래서 수요일날 FOMC 회의 이제 기자회견이 잡혀 있는데 그거를 발표하면서 그래서 칼컴도 실적 발표가 나고 애플도 실적 발표가 있고 쇼피파이 뭐 셰엘 이런 거 실적 발표 있는데 자 일단은 예 수요일 화요일 수요일에 긴장감이 좀 넘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연준에서는 일단은 오늘 약간 물가도 올라가고 노동시장도 아직도 타이트하고 하니까 확실하게 5.25로 예 5월달에는 25BP 더 올리지 않을까 싶고요 5.25%로 그 다음에 한 예 9월 정도에 약간 예 피봇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게 아직도 높습니다 4.7에서 5%고요 41%로 11월은 예 조금 예 4.5에서 4.75로 내리지 않을까 35.2%입니다 자 오늘은 예 11월이 약간 쉬는게 좀 높네요 4.7에서 5%가 네 5%가 37%로 예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11월에 잠깐 쉬었다가 12월에 4.5에서 4.75로 내리지 않을까 36.7%로 그래서 결국엔 올해 말까지 올렸다가 50BP 정도만 내리는 걸로 지금 합의를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다음주가 대봐야 알겠죠 그 다음에 연준위원들 나와서 또 여러가지 발표를 할 겁니다 자 그런 상황이고요 자 일단은 채권시장 오늘 좀 올랐습니다 주익시장도 올랐고 채권시장도 올랐죠 자 채권시장은 아무래도 경기침체 우려 계속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2년물 예 경기침체가 있으니까 피봇을 하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2년물 4.02 1.76% 정도 떨어져 있고요 10년물은 3.42로 2.84%나 떨어졌습니다 오늘 채권시장 금리 떨어지면서 가격은 반대로 올라갔고요 자 단기물은 뭐 계속 얘기 드리지만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1개월짜리 올랐고요 2개월짜리 올랐고 4개월짜리는 올랐습니다 3개월짜리는 여전히 5.08이고요 자 이런 것들 보면은 단기적으로 침체를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은 예 달러도 올랐습니다 달러도 101.39로 올랐죠 유로화 대비 강세 자 에나가 자 일본에서는 통합 완화정지를 계속 고수하기로 하면서 예 달러가 강세고요 101.39로 0.14% 올랐습니다 자 그래서 달러 오르니까 자 금값은 조금 약세를 보였고요 1,997 자 기름값은 좀 올랐습니다 브렌트 80.28로 2.63% 올랐고요 WTI 76.72 2.62% 정도 오늘 기름값은 좀 올랐습니다 자 그렇고요 자 뭐 전반적으로 자산시장이 다 좋았는데 자 오늘 예 크립토 시장은 좀 빠졌습니다 암호화폐는 비트코인 29,836불로 좀 빠졌고요 에더리움 좀 빠졌습니다 은행주들이 오늘 좀 괜찮았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개별 주식 소식은 조금 더 아 보시면은 반도체는 뭐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인덱스 1.80% 정도 올라서 오늘 반도체들이 조금 많이 올랐고요 뭐 얘기 드렸듯이 오늘 4,058개 기업은 좀 올랐고 2,288개 기업은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른 기업들이 훨씬 많았죠 0에서 2% 정도 올라온 게 2,288개 기업이나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오늘 일단은 예 실적 잘 나온 기업들이 잘 버텨줬습니다 AR, BR 증강현실 쪽에서도 자 오늘 뭐 코핀 2.97% 올랐고요 비직스 2% 올랐고요 예 디즈니 2.58% 그 다음에 넷플렉스 1.25% 올랐고요 메타도 오늘 약간 더 반등을 해서 240%까지 일단 올랐습니다 0.60% 더 올랐습니다 자 240%까지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약간 과열되어 있는 상황이죠 예 다들 과열 기간으로 일단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자 메타 말고 이제 바이오 해수 쪽 오늘 바이오 쪽이 좀 좋았는데요 어 오늘 좀 이렇게 퍼시프 바이오 산수 6% 올랐고요 뭐 센스 5% 올랐고 앱셀러라 2% 올랐고요 자 오늘 조금 자 예 바이오 쪽 해수 쪽은 좀 괜찮았습니다 예 파이자도 0.36% 올랐고 존스는 0.42% 올랐고요 자 오늘 뭐 전반적으로 괜찮았고 예 그거 외에는 아 오늘 멀크는 안 보이네요 자 멀크 어디 갔죠 자 오늘 멀크가 안 보이는데 아 멀크도 올랐네요 0.26% 정도 올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들어온 항공주들 오늘 잘했죠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실적이 잘 나오니까 5.82%나 올랐습니다 자 델타도 덩달아서 2.94% 올랐고요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2.24% 올랐고요 자 오늘 보잉도 0.35% 올랐습니다 자 항공주들도 오늘 잘했고 에너지주들도 잘하고 그 다음에 반도체도 오늘 좋고 자 에너지주 중에서는 실적이 오늘 잘 난 엑스모바일이 자 셰프로나와 같이 올라줬다는 거 아까 얘기 드렸고요 그 다음에 오늘 아 EMPH는 예 보합으로 잘 끝났습니다 아까는 마이너스였는데 150불 때까지 떨어졌다 다시 반등을 했고요 자 쇼핑패션 쪽에서도 에어비앤비가 오늘 3.83%나 올랐습니다 실적 발표가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5월 8일이나 9일 정도 될 거 같아요 일단은 자 스타벅스는 1.41% 올랐고요 오늘 자 메이시 0.73% 전반적으로 오늘 홈 디퍼도 좀 2.24% 올랐고요 자 잘했습니다 자 테슬라는 이제 전기차 쪽에서는 이제 테슬라가 오늘 반등을 해 준 게 가장 큰 소식이죠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2.42%나 올랐습니다 잘한 거 같아요 예 잘했습니다 자 오늘 주식시장을 끌어올린 건 아무래도 또 어제와 비슷한 기술적 반등이죠 아무래도 공매도들이 주식시장을 끌어올려주는 거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공매도가 많이 쳐있다가 반등을 하니까 쇼커버링이 조금씩 일어나고요 약간 이제 인공지능이라든지 프로그램 매수도 좀 들어오는 거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일단 테슬라는 164.31로 했고요 아직도 RSI가 40밖에 안 됩니다 아직도 과매도 근처에 왔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과매도 됐을 때가 한 150일 때 초반이었는데 거기 바닥을 딛고 다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행히 160불 안팎에서 조금 잘 버텨주는 거 같습니다 근데 테슬라는 일단 거래량은 많이 없습니다 테슬라는 1억 2,200만 주밖에 안 됐죠 그래서 오늘 올라온 게 사실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실적 발표 나고 2억 1천만 주 정도 거래가 있을 때 확 빠진 이후로는 거래량이 거의 1억 주나 1억 한 3천만 주 이 정도밖에 거래가 안 되고 있고요 거래량은 옛날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변동폭도 이제 8불 정도로 많이 떨어졌고요 10일 평균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서 어디가 중간값인지 봐줘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실적 발표 난 이후로 한 170불 정도가 중간값이 아닌가 싶고요 거기에서 170불을 적정 주가로 계산한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10불 아니면은 지금 RSI 기준으로 보면 그렇고요 한 160불에서 180불 정도 사이가 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적정 주가가 계산이 이제 오늘도 또 할 수가 있는데 지금 EPS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테슬라가 지금 3.50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게 조금 많이 떨어진 건데 지금 이 적정 주가 EPS 기준에 적정 주가로 따지면은 좀 많이 떨어진 상황이에요 3.50까지 오늘도 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157불 정도인데 한 160불 정도로 보고 플러스 마이너스 한 8불 정도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52불에서 한 168불 사이에 자 그 정도가 이제 적절한 범위 변동폭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오늘 테슬라는 모델 Y 가격을 조금 더 낮췄는데 이거는 뒷자리 옵션이 있는데 뒷자리 이제 7자리를 타는 모델 Y가 있는데 그 뒤쪽에 4,000불을 주면은 이걸 더 예쁘게 바꿀 수가 있는데 그거를 3,000불로 깎아줬다고 합니다 예 그렇게 그런 식으로 옵션을 1,000불 더 깎아주는 식으로 조금 더 깎았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모델 Y 가격이나 이후에 재고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600대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한 180대? 179대로 줄었습니다 모델 3는 올라가는데 그래도 모델 Y는 좀 줄어들고 있고요 모델 3랑 모델 Y 합치면은 한 780대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모델 3 재고량이 올라가더라도 뭐 신모델 모델 3 하일랜드 계획 때문에 신모델 나올 때까지 뭐 안 산다 뭐 그런 의견도 있긴 한데 아무튼 여러모로 합쳐도 예 생각보다 지금 766대죠 예 거기에다가 예 지금 죄송합니다 계산이 잘못됐는데 자 800, 940대 정도? 예 그 정도 밖에 재고량이 안 됩니다 한때는 1,100대까지 며칠 전에 올라가 있었다가 좀 많이 떨어져서 다행인 것 같아요 자 그렇고 예 그거 외에는 오늘 뭐 아침에도 얘기해 드렸듯이 모델 3, 모델 Y가 자 5년 정도 소유할 때 좀 비용 면에서 가장 우수한 예 그런 차다 이런 발표도 KBB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중고차 오늘 카맥스에서 발표했는데 예 모델 3하고 모델 Y가 중고차 중에 가장 인기가 많다 그런 발표도 났습니다 뭐 여러모로 일단은 잘 하고 있는데 뭐 다음 실적 기간까지 다음 호재 나올 때까지는 뭐 버텨야죠 하하하하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가만히만 있어도 얼마 전에 150불 때 초반에서 가만히만 있어도 중간에 간다 그랬는데 그냥 가만히만 계신 분들은 그냥 163불까지 다시 올라왔죠 하하하하 아무튼 다시 회복을 해서 다행인 것 같고요 그래도 200불 때 올라갔다 한 20불 정도 빠져 있는데 자 힘내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하시길 바라고요 자 테슬라는 잘 묻어 놓으시고 하하하하 자 테슬라는 묻어나 묻어나 덮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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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헝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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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헝그리죠 땡 갓 이스 프라이데이 자 이제 주말이네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하하하 저는 내일 토요일 아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시간 한국시간 9시 반 자 미국시간 8시 반입니다 캘리포니아 5시 반이고요 자 내일 뵐게요 여러분 여러분 축복 받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눌러주시고 축복 받으십시오 자 가보겠습니다 안녕